안녕하십니까 아마추어 캐논볼 연주자 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캐논볼 블랙타이거 25 한정판을 불고 있고요. 피스 조합은 드레이크의 PT 컬렉티브라는 피스를 불고 있고 리드는 워세스, 이오반, 마크든 리가처 이렇게 조합으로 연주활동을 하는 아마추어 연주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메밀코피무렵이라는 서정적인 우리나라 가요인 것 같습니다. 이 곡이 너무 기분이 좋고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오늘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캐논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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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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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